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도 손주불 그게 없으니까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손주 안받으면 우리한테 똥만하면 돼 우리 엄마 손주복이 없네 며느리복도 없고 며느리복도 있대더라구요 며느리복이 있대? 어떤 점쟁인가 미친 아줌마야 그런 아줌마 얘기 듣지마 그 아줌마가 말이야 묵을 맞아 엄마 그 아줌마 미친 아줌마야 친하게 지내지마 아니요 모르는 아줌마 못 왔는데 엄마가 배고픈 사람 밥을 너무 많이 먹여놔서 저기 큰아들이 잘하고 큰 며느리 들어와서 엄마한테 잘한다던데 아 큰 며느리가 들어와서 잘한대? 미친녀자야 미친녀자야 엄마 미친녀대 미친녀대 미친녀대